이번에는 차세대 칼군무돌, 차세대 솔로퀸이라고 불리는 두 팀의 컴백 무대가 준비 중인데요. 제가 차세대 3인씨로 두 팀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미은씨의 3인씨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.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. 차세대 칼군무돌, 차세대 솔로퀸 이런 슛이 거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. 세상 사람들 여기 보세요. 엠카가 보장하는 차찬 비주얼과 완벽한 퍼포먼스. 차세대 칼군무돌, 티오1과 차세대 솔로퀸 전소미가 컴백했어요. 네. 대박입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네. 이어지는 엘리의 무대도 함께해 주시고요. 먼저 청춘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줄 티오1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